저 조명이 여기 제가 보니까 데이터로 켜고 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정말 안 끊긴다 안 끊겨 됐다 잠시 어떤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와이파이가 아니었는데 데이터를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저는 지금 모니터가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괜찮다면 잠시만요 끄고 이제 괜찮아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브이앱 제목이 지성하고 마크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마크 형하고 같이 하는 브이앱이 아니라 저랑 이제 뭐지? 극을 했었거든요 저랑 이제 퀸톨 님이랑 퀸톨 님이랑 저랑 이제 또 콜라보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어떡해 되게 부끄럽다 이거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네 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이제 줄임말이 마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네, 오늘 제가 이제 핫소스 맵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요 네, 마인크래프트의 마크였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사실 제가 마크랑 조금 마인크래프트랑 좀 인연이 있는 게 옛날, 정말 초등학생 때 정말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많이 했었어가지고 귀엽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형들이랑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다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웃기다 네 재밌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막 게임 화면만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이 네 좀 뭐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네비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질문이 질문 네, 저주받은 성의 비밀 무섭다 뭐 이렇게 지금 떴어? 네 우와 우와 뭐 이렇게 떴는데 네 왜 이렇게 끊긴데 또 끊긴데 진짜로? 진짜 진짜 데이터인데 왜 이렇게 끊길까 진짜 끊기 우와 그리고 이게 화질을 낮춘 거긴 한데 아까 보다 어떡하지? 그 1060하고 720하고 360인가 있는데 이게 720이란 말이에요 진짜 싫다 와이파이가 아닌데 정말 이제는 괜찮아 이제 여러분 팬 여러분 나는 엄청 끊기다 너무 네 일단 한번 제가 일단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래서 오랜만이다 이것도 옛날에 마인크래프트를 했을 때 저희 친형이랑 진짜 막 이거 가지고 또 많이 싸웠고 또 이거 가지고 많이 막 재밌게 친해지기도 해 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어쨌든 네 의미가 깊은 깜짝 어머 형 뭐 이렇게 드래곤이 지금 나왔는데 저주받은 성의 오더님 대단한 별짱이군 근데 진짜 잘 만들어주셨다 그 전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박이다 네 여기는 내가 이미 저주를 내린 것이다 아이고 이런 거런 이런 나쁜 드래곤 어라 돌아가 이 맛은 나의 것이다 아이고 진짜 웃기다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선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네 만들어주셨네 돌아간다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얼굴 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닌가? 1점 뭐지? 뭐지? 나는 계속 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한번 다시 가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런 여러분 되게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도 그리고 왜 그러지?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았네 돌아가질 않은데 네 알 수 없구나 불안정한 명령어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지? 누군가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줬으면 설마 그 이 맵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 무슨 게임?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제가 옛날에 즐겨이던 게임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 저 SOS 좀 지성이가 게임을 못해 저 잘하는데 이게 지금 우유가 생겼어요 저로서 어쩔 수 없는 네 안 느껴지나? 안 느껴질 수 있겠다 이게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잘 된 거면 되나? 잠시만요 아니면 그러면 그 킹툰 리벡터는 그 영상을 볼까? 하영팔 리벡터 NCT 어떻게 킹툰 리벡터는 어떻게 게임을 했을까? 가자 이 맛은 나의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누르면 그냥 되는 거 좀 해네 근데 네 뭐야 활성 불안정만입니다 이게 뭘까 참 하영팔 뭔데 약간 아무래도 후드깐 빼줘? 이거 그럴까요? 걸려 이거 안 빼시나 보네 이게 걸려가지고 이건 안 빠지도록 안 된 거네요 아쉽다 아쉽다 그 마우스 너무 작아 네 약간 미니미한 귀여운 마우스 엔더워드 드래곤을 한 대 때리면 되는 건가? 유지알 그렇게 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빼라고요? 아니구 아니 그렇게 빼는 거 말고 너무 극단적이잖아 아니구 왜 나한테 네 네 여기 있다 한 번 더 해보죠 여기 있다 한 번 더 해보죠 우체국 소리 했습니다 네 게임 안 하는 거 하고 싶은데요 약간 좀 오류가 나가지고 네 오늘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네 마스크 벗으면 안 되냐 정말 저도 벗고 싶은데 제 코 입 딱 여기 인중에 뾰루지가 딱 나가지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귀여운 사람이 그냥 귀여운 사람이 아니라 귀여운 것이 있어가지고 화이팅, 지성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 조금 돌려야겠어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 들어와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네 네 잠시 저의 매니저 형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형 이게 네 보세요 원래는 못 해야 되는데 원래 보니까 지금도 아, 되는... 이렇게 되질 거 아니에요 원래는 못 해야 되는데 이게 누르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떠가지고 오늘 오늘 여러분 그냥 뭐지? 게임 치트 허용 꺼짐으로 돼 있네요 방금 뭐 어떻게 하셨어요? 된 거예요, 이제? 제발 좀 되라 헐 됐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구나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구나 처음부터 하고... 저주보단 성의 비밀 서버 눈치였네 아, 빨리 뭐 예쁘다 진짜 약간 잘 만들어졌다 Never call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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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용 씨 네, 엔더드래곤 씨 나와주실 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안 된다면 자자, 이거 이거 되는지 한번 보고 가주시면 안 되나요? 네 스킵 없나? 없네 보통 게임은 스킵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약간 진정한 게임인데 그 진실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미 내가 이미 저주를 내린 곳이다 말까? 왔다가 왔다가 돌아가 이 맛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돌아가 안 돌아갈게요 됐다 다행이다 됐어요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저주를 풀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다 남부는 기획이 주지 여러분 오늘 그냥 편하게 얘네는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편하게 봐주세요 실패한다면 너 역시 저주에 걸리게 될 것이다 네 실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성문이 열렸다 들어가 보자 성문이 되게 귀엽네요 우와 재생보순인가 성 내부는 나의, 나의가 있고 고여하다 그리고 빡 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네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고요 마크 형은 오늘 없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킨툴 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저희가 해가지고 이제 뭐지? 이건 엔시트 드림 핫소스랑 관련된 저희 엔시트 드림과 관련된 맵이에요 이게 되게 이게 되게 그래서 같이 제가 오늘 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진짜인데 예쁘다 고생하셨겠네 소리의 원인을 찾아보자 모르게 느리긴 하는데 아까 빨랐네 이걸로 정말 어렸을 때 이거 하나 때문에 행복했죠 이런 거지? 발판을... 설마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 이거? 아닌가? 떨어져 보자 줄을 뻔했어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저주 원본 이게 탭하고 이렇게 한 거였나? 잠깐만 잠깐만 너무 헷갈린다 인벤토리가 이었지 1번 각 방에는 저저를 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기회는 단 세 번뿐 나는 마크 세대가 아니구나 조금 신세대이시구나 이렇게 저... 제 그 이모티콘 모양이랑 같이 해주셔가지고 들어가 보면 안 열려 뭐야 이걸 떼가는구나 아닌데 문제는 다른 키가 있나? 제 길 네 이렇게 혼자서 진행해야 되는 저에겐 굉장히 큰 시련인데요 네 네버콜 방금 TMI지만 저는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버거를 먹었어요 버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지성이 PC방의 시점이구나 재밌게 볼게요 지성 게임 보여줘 그럴까요? 이렇게 하긴 게임 보여드리면 낫겠다 제 손 피아노 같다 맞죠? 보자 네 광고가 기가 막힌 타임에 떠버렸네 광고가 기가 막힌 타임에 떠버렸네 눈눈눈눈눈눈 보자 뭐 잠깐만 아니 아니 여기선 나무문인데 나는 왜 청문이야 이런 차별이 있나 진짜? 진짜네 아니 여기선 나무문인데 네 여기선 분명히 나무문인데 나는 청문인데? 이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하지? 잠깐만 그러면 이거 리뷰도 하면 안 돼 진짜 정확히 안 돼 아니야 왜 여기서 또 막힌냐고 네, 근데 진짜 아주 이렇게 쉬프트하고 뭐 또 하면 시점 바꾸는 것도 있었는데 F5 있나? 맞아요 생겼다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근데 제게 아니 이거 원래 나무문인데 저기서는 캐릭터도 없고 이거는 누른 게 있나? 잠깐만 게임 모드를 바꿔야 되나? 되나 보자 게임 모드 게임 모드 게임 모드 0이었나? 1이었나? 1? 1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문 여는 순서가 있다고 아이고 그치 당연히 문 여는 순서 있지 진짜 여러분 당황스럽겠죠? 문 여는 순서가 뭘까요 근데? 피터를 닿네 여러분 그냥 생각 뭐 너무 일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일 보시고 그냥 만약에 난 진짜 너무 할 게 없다 정말 모르겠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그러시는 분들만 그냥 생각 없이 보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그리고 진짜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뭐부터 하는 걸까? 이거는 대체 어떤 그림일까? 누구지? 마크 형인가? 그렇지 안 되고 책으로 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부셔 부셔 나의 순인가? 동물 보이면 거 문이 열려 있을 거야 한 번 봐야겠다 동물 보이면 네 지성이 급발진? 그 재밌다 이렇게 시련이 있는 것도 난 내 이모티콘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래인가? 아까보니까 위던데 위향 걱정 오랜만에 컴퓨터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기분이 되게 색다르네요 눈이 예뻐요 재상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 또 뭘 찍었어요 네 스포로또 왜요? 네 살려주세요 형이 몸을 설명해주시면 잘 모르겠긴 한데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저쪽 맞잖아요 이쪽이에요? 아까 봤는데 문이 문 이렇게 여는 건데 몰래 이게 보니까 나무 문이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이게 지금은 찰문이에요 저 나무 문을 주먹으로 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찰문은 주먹으로 때리면 이제 대신 주먹이 부러지니까 다르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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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반대쪽 그게 가져가서 이거는 여기 있던 거 제가 빼 봤어요 거의 안 되시고 제가 더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부셔야 되는데 게임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게임 모드 그렇죠 열쇠를 찾아 열쇠가 없다는 게 포인트죠 네 지성기는 B B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환을 해보신다고 그래 너무 죄송하네 내가 마이크를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게임 모드 그것도 까먹고 이거 형? 히어로 위치해서 게임 모드도 못 쓰게 하는 이런 불편한 이런 아니야 쓸 수 있을 텐데 버그 제법은 아닌데 재밌... 재밌다 안녕 의자님 의자 지성 게임이 하지 마 안 돼요 이거 하려고 또 여러분이랑 소통 이것도 하고 이거 한 2, 30분 정도 해서 다 깨고 여러분이랑 소통 방송으로 한 30분 정도 해서 한 시간 정도 채울 거 했었는데 왜냐면 오늘 저 밥도 먹었거든요 간단히 먹어서 배도 이제 꼬르락 거리고 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약간 원래 따로따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합쳐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막힐 때 소통하고 또 해답을 진짜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쵸? 직접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이거예요 클릭 어쩐지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이상한 거였습니다 내가 저걸 못 봤네 저 확인이라는... 저 단어를 왜 조심하셨을까 지금 미니시 드림 멤버를 상징하는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난이도 별 하나 보시면 호랑이, 개, 토끼, 햄스터, 코알라 네 정답 알 거 맞죠? 돌고래 이렇게 이게 뭐야 고음 이렇게 있는데 되게 귀엽네요 진짜로 아니야 너 버려줘 아니 그래서 이렇게 찍고 정말 제 생각은 코알라죠 그쵸?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맞췄고 그 코알라 귀엽다 얘도 약간 드래곤이 조금 중2병이 느끼고 온 것 같기도 하고 한 느낌 뭐야? 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제가 문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성 했으니까 다음은 천러겠지? 천러가 돌고래니까 위로 올라와야겠다 맞지? 저 파란색이 설마 돌고래인가? 자긴 돌고래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가봐야겠다 아니 여기가 이게 아니 지금 다 같이 지금 귀엽다 너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 확인 클릭을 누르면 누르면 아이고 네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나오는 편이었는데 지성 다음에 천러 아니야? 지성 다음에 어느 곳일까요?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성 나이 순위... 나이 역순위면 지성이 맞는데? 마크? 마크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공 혜짠이 형 혜짠이 형성 아니고 그냥 바로 옆에 설마 그냥 바로 옆에 진짜 진짜 여기도 아니네 이거 누구야? 제노 형도 아니고 진짜 옆에 하면서 충격... 그냥 바로 옆에 세신 분 누구시죠? 네 천재신이에요 바로 옆에였어요 런준이 형의 여우 대박이다 어떻게 바로 옆에지? 되게 쉽게 만들어 주셨구나 런준이 형 이렇게 여우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깜짝아 데뷔 년도 ASTREAM의 데뷔 년도 정확히 2015년 8월 25일 2016년 8월 24일 2021년? 2021년 8월 25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 정답은 2016년 8월 25일이죠 땡 뭐 또 이제 말하겠지 두 번째 문제까지 맞추다니 전설이 그들을 아는 이들이군 이들이군? 뭘 뭐라는 거지? 못 봤어 그 되게 재밌는 그걸 봐야 했었는데 진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였네요 다음은 이제 제노 형 강아지 보자 NCT DREAM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맛의 발매일은 언제인가요? 잠시만요 잘 알죠 정말 잘 알고 정말 잘 알죠 잠시만요 여기 보기가 2020년 5월 10일 2020년? 2021년 5월 11일 2021년 5월 10일 2022년 5월 11일이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5월 11일 5월 11일 알고 있었죠 뭐야 뭐야 이 녀석 좀 흔들려 막 이거 렉 끓는 거 아니고요 원래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책 하나 더 책 하나를 더 받았어요 평화롭던 평화롭던 드림 왕국 어느 날 마렁 지루함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었다 마렁은 국민들의 활력을 빨아들이며 더욱 강해져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한다 이에 왕국의 7 용사 7명의 용사는 힘을 모아 비밀병기 코드명 H5를 만들어 마렁 지루함을 무찌리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알아챈 마렁은 밤중에 성을 습격하여 습격하여 용사들을 봉인시키고 비밀병기 H5를 감추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 사실 저도 용사입니다 제가 용사가 되어버렸네요 재밌다 저 약간 유치한 거 좋아하거든요 해찬이 형방 홀, 레전드다 이거는 H5가 아니라 H... S라고요? 아닌데? 이거는 누구도 약간 5 아닌가요? 보통 S는 가운데 점에 만나야 되는데 O는 위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H, S라고 하네요 H, S라고 H, S는 뭘까? 어떤 줄임말일 것 같은데 핫소스인가? 어쨌든 이 방의 문제는 해찬이 형방의 문제는 맛소스의 가사 중 핫소스는 몇 번 나올 거예요? 난이도 별 세 개 갑자기 난이도 올라가 버렸죠? 뭘까요? 마크가 이 마크였냐고 죄송합니다 잠깐 저도 말장난으로 여덟 번? 여덟 번인 것 같아 네 맞았어 이 녀석들 감히 전설의 그 맛을 알다니 이제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여덟 번 맞았어요 대박 네 번, 여덟 번, 열 번, 이십 번 있었는데 너무 흔들린다 어떻게... 근데 너무 흔들리는데요 스탑! 멈춰... 멈춰줘 안 멈추는 걸 봐서는 네 그냥 이 상태로 하시는 것 같아요 NCT DREAM의 응원본 이름은 특이하기로 유명하다 응원본 이름은 무엇인가? 네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죠 보기로 멋저봉, NCT봉, 문멍봉, 드림봉이 있는데 네 이건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멍봉 이거 보이세요? 대박이다 점점점 NCT NCT 문멍봉 해줬어 진짜 잘 만들어주셨다 어떻게 이러지? 1층에 5명 있었으니까 이제 위층에 2층에 그... 이거는 천러하고 재민 2명 있죠 반대편인가? 반대편이네 재밌네 역시 좀 뚫리니까 재밌다 재민이 형 방 후키 NCT 멤버들 태어난 연도의 합은 얼마일까요? 잠시만요 일단 6,000 8,000이지 4명이니까 8,000에서 마크가 있으니까 이 마크 형이 있지만 바로 알겠다 지금 보기로 14,000 12,999 13,999 그다음에 14,002가 아닌데 마크 형과 이제 1의 자리 수가 마크 형하고 천러랑 나랑 저랑 합치면 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계산할 필요 없이 14,000이죠 수학 좀 했습니다 수학 좀 했습니다 결국 때가 오기도 했구나 마지막 문제다 그래 들어와 들어와라 천러야 천러 문제 마지막 네 마지막 이 정도는 뭐 마인크래프트 짬방? 천러 뭐야 역대급 형 잠시 형 나와도 괜찮아요?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형 가시고 보시면 맛 핫소스 뮤비 의상이 아닌 것 아닌 것을 고르시오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단위도 아닌가요? 근데 너무 의상에 트윙컵 의상이 마크, 런쥔, 제노 천러지... 해찬, 해찬 해찬? 재민 재민이구나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천러지성이다 해찬이 형의 의상만 이제 그 추인권이네요 아마 킴툴 님이 해찬이 형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어? 뭐야, 절대 정답을 맞힐 수 없어 맞는데? 또 흔들려, 막 이렇게 저 수잔증 있는 거 아니고요 마우스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 손이 여기 있어요 화면 효과가 되게 이렇게 흔들리네요 어딜 가야 되는 거지? 저 문이 열렸다 문멍봉을 들고 있는 NCT 드림 이런 흔들린 상태에서 이 맵을 깨닫는 거 지금 보시면 점프 맵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검정색들 저 이거 진짜 못하는데 큰일 났네 손이 너 두 번 하냐? 아이 어떡해 이거 어렵단 말이야 내 때려준다 죽었어 그렇다 여기서 한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성이 즐겁게 해요 네, 저는 뭐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 왜냐면 마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많이 이제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 마인크래프트라고 아주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진짜 컨트롤은 이게 제일 어려워 게임 중에서 이거 어렵네 또? 바로 가자 지성에 얼굴 보는 것도 여기서 있다고요? 그렇구나 뭐 또 제가 창타한 게 있었나? 너랑 생명체가 왜 이리 귀여울까? 자, 가자 지금 꽤 지금 역대급 마냥 잘하고 있어요 멋있어 뭐 나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화면이 흔들리니까 더 집중이 약간 안 되네 심장 아파 오케이 반 왔다 지금 그럴 수 있어 계속 일어납니다 안 보여 그냥 보시면 아 그래 그거였나? 그거였구나 저한테 치트키를 알려주셨는데요 됐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스페이스만 있구나 반대로 달려주셔야겠다 네 이렇게 치트키를 써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공중불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드인데 마지막으로 도착하면 이렇게 해찬이 형이 추임감 해찬이 형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냥 모두 맞춰야겠다 이렇게 용사들을 알게 된 이상 네 여기서 바로 약간 좀 뭐야 돌려주도록 하지 비밀 변기에 어쩌다든지 그리고 바로 서바이브를 바꿔 됐다 안 핫소스를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뭐 HS가 맞... 하소스 맞았구나 근데 또 이렇게 예쁜 궁전이 또 있는데 끝이 대단하네요 이게 잠시불드라고 하지만 궁전 이렇게 됐죠 예쁘다 예쁘다 진짜 그냥 돌려 보내주는 거야 이게 끝이구나 막 이렇게 조금 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좀 밝아졌어야 돼 느낌이 막 이렇게 나무도 생기고 축하합니다 저주를 해방시켰습니다 당신 연기로 인해 칠용사 NC 드림을 구했습니다 어디선가 노래를 들린다 모두를 즐겁게 열광시킬 비밀 변기를 찾아보자 여기 있네 딱 봐도 있네 이거 뭐지? 뭐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뭐야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라 대박 아닌가요?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 가까이 가서 보자 음악도 있나보다 이렇게 이게 음악이 들리나 봐 표정에서 음악 소리 음악 안 들리나? 오케이 뭐 어쩌었지만 축구박스 축구박스 진짜 대박이다 근데 너무 신기한데? 진짜 대박이다 이건 대박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트면 이렇게 하면 노래가 나와요 레버를 잡아당기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버리면 안 되고 퀸톨 님이 직접 제작해 주시고 같은 퀸톨 님의 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플레이한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한 정확히 36배? 825배 정도 잘했으니까 되게 재밌게 봐주시거나 그랬다면 가셔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짠데 캔톨 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거 보통은 아니거든요 만드는 거 어떻게 한 거지? 네 저장하고 나가기 방송에서 게임 되게 오랜만에 했네요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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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력 노력과 정성의 흔적이 딱 담긴 그런 아주 좋은 진짜 잘 만들어주신 레베였어요 네 뽀야미가 뭐예요? 뽀야미 닮았다니? 뽀야미가 뭔지 몰라요 기사님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소통이다 젊은이 될게 그쵸? 이거 진짜 네 어렸을 때 나온 게임 사실 정말 마크 잘하는데 원래도 여러분 뭐 지금 밥 드셨나요? 7시 반이면 좀 드셨을 법한데 안 드시면 너무 배고프할 것 같아요 네 게임 브이앱 시즌이 이거는 네 이건 굳이 뭐 말 안 해도 게임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개인 브이앱인가? 한지 별로 안 됐죠? 맞아요 맞아요 보이스 브이앱 한지 얼마 안 됐구나 맞아요 아까 슬프지만 지성이 덕분에 이제는 행복해 당연히 좋다 고맙다 지성아 먹을 거예요 아까 전에 버거를 먹어서 근데 약간 일부러 조금 조금 그냥 배만 채울 정도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가서는 아마 마라탕? 마라탕? 아니면 좀 치킨? 이런 거 먹으려고요 팬? 저 드라마는 안 봅니다 게임을 40분이나 해버렸네요 너무 재밌어서 40분이나 해버렸네요 쌍꺼풀 쌍꺼풀 해찬이 형이 제가 쌍꺼풀 만드는 거 딱 하고 말하는 게 지성아 진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쌍꺼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 오늘 요즘 해찬이 형 볼 때마다 이렇게 봐요 네 치킨 어디 거 제일 좋아해요? 형 다 좋아해요 치킨 싫어하는 게 없어요 부산 재밌었어 여러분 진짜 역대급인 거였어요 정말 뭐지? 진짜로 오랜만에 힐링이라는 거를 사실 힐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긴 했는데 딱 약간 어떤 게 힐링일까? 약간 이러고만 있었죠 아예 뜻을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냐면 또 밖에도 잘 못 나가니까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쉰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을 했죠 당연히 시기를 했죠 부산 산 내 지성아 부럽다 좋겠다 국밥 묵었어 국밥 묵었어 국밥 아주 정말 맛집에 가서 묵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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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갔다 와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난 정말 진짜 재밌었기도 했고 되게 힐링이었기도 했고 뭔가 형들이랑 같이 갔으면 물론 정말 시끄럽고 조금 힘들었겠지만 피곤하기도 했고 더 재밌었을 거 같아요 천러랑 같이 갔으면 더 확실히 좋아 끝났겠다 원래 천러랑 같이 가는 거였는데 천러가 진짜 나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딱 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딱 너 갈 거야? 물어봤는데 아,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진짜 너무 쉬고 싶어 해가지고 네, 안 가게 됐어요 정자가 가르쳤는데 아쉽네요 마스크 파서 근데 여기 지금 귀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귀엽... 딱히 귀엽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네, 지금 네 엄청 어두워 보이네 어둡나요? 어둡진 않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둘 둘 셋 뭐야? 혜찬이 형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 이거는 약간 혜찬이 형이 말 안 했어요 이건 좀 실망인데 되게 나름 잘 준비해서 멘트를 날린 건데 혜찬이 형 이제 그제죠 네, 혜찬이 형이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그제 이제 딱 6월 5일 6시 반에 혜찬이 형한테 형 생일 축하해 내가 5시간 반 먼저 했으니까 내가 처음이지? 라고 했더니 혜찬이 형이 응, 좋았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주 귀여웠죠 그다음에 그 혜찬이 형이 한테 생일 선물을 하실 뭐지? 뭐 약간 그걸 선물하기로 약속은 돼 있었긴 했지만 그냥 생일 선물도 줬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 주는 거 진짜 흔치 않은데 요즘에 그냥 다 주려고요 핫소스 활동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 선물 줘야겠다 그냥 갑자기 멋진 데래 근데 사실 당연한... 축하해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맞다, 반지도 새로 사와야 돼요 빨리 새로 사야 돼 맞아요 원래 저번 주 사려고 했었는데 또 까먹었어 오케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딱 반지 빨리 새로 사야죠 하성 예쁘게 여기다가 곱고 해야죠 이렇게 예쁘게 하죠 마스크 답답하겠다 아, 괜찮아요 되게 피아노이에요 스포다? 이제 뭐만 하면 다 스포요 후드티 안 더워요? 여기 되게 나쁘지 않은데요? 네 못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해서 아이고, 뭐 소스가 이렇게 묻었나? 이거는 소스가 아니라 벽에 약간 뭐 있어가지고 소매에 약간 묻었어요 따라야겠다 네, 여러분 솔직히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죠 막, 마크에 지성 마크로 돼 있었는데 뭐지? 마크는 없고 어떤 막 지성이 앞에 있는 뭔가 기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해가지고 근데 되게 또 새로운 약간 방식의 V LIVE도 해본 것 같네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신 게 네, 여기까지 느껴졌어요 맞아요 제가 제 실수인 것 같긴 해요 마크 형의, 마크 형 이름을 써놔가지고 그냥 조금 투명하게 쓸 걸 마인크래프트라고 쓸 걸 지성은 졸린가요? 약간? 또 뭐야, 티나요? 안 되는데 오늘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막 찍고 왔거든요 마크 형 VS 마인크래프트 장난 아니죠 둘 다 되게 좋죠, 근데 이거 멤버랑 비교할 수 있나? 아, 예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딱 방송 58분 했는데 네, 1시간 때 딱 저는 바이바이 할게요 2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궁금한 거 천지 이것저것 언제 또 해요? 그러게요 그럼 언젠가 또 하겠죠 볼, 볼 빵빵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둡다 어둡다 댓글 잽, 알, 잽, 알 링크 해줘 링크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생 하려고요 뭐 잘하는 사람은 딱 액 뜬 상태에서 하는데 근육이 한 거? 이렇게 이 아래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링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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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약간 꾸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같이 하면 이렇게 같이 감았죠 근육이 연결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보는 건가? 팔색 몇 번 한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건 약간 중첩 됐어요 작년에 나온 것도 중첩 떼고 중첩, 중첩 떼서 많이 했죠 두피 안 아파 저는 이번 역대급 괜찮았어요 머리가 눈 찔렀어 태광 저는 이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되게 늦었지만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하게 주무세요 지성 바이 지성 피스 바이 안녕 안녕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